중랑구 갑선거구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누가 이에 맞서는 대항마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번 총선에서 재선 도전에 나섭니다. 서 후보는 중랑의 딸이라는 점을 내세운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자 제한법 등의 입법 실적과 중랑 둘레길 조성 등의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재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폐기로 출마를 했다면 지금은 정말 국회의원들에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랑구 사람들, 가운데 중 물결랑 사람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낸 세금만큼만 가지고 오겠다. 제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낸 세금보다 조금 더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과제들 제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에서는 6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3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진수 후보는 도시재생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자신이 지역개발을 이뤄낼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랑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만큼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우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우리 지역 발전을 그렇게 희망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인 저 김진수를 주민들께서 아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이번에 출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김철기 후보. 15대와 16대에 이어 18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김 후보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쌓은 높은 인지도를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 정권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도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중랑에서 자란 배승희 변호사는 자신이 진짜 중랑의 딸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자 전문성까지 겸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권 인물과 달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또 저는 기존의 정치권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중랑 그리고 발전된 중랑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다른 새누리당 후보와는 다른 점이고 또 기존 친노운동권 후보와는 다른 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새누리당 후보들 간에 공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재선과 탈환을 놓고 벌이는 본선 경쟁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발생할 수 있다는 하셔야 됩니다.